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추남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여러분 너무 요새 핫하죠? 거의 어떤 출판인들께서는 아주 통쾌하다고까지 표현을 해주시고 있는 책입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지음 데이원 출판사입니다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책이죠 요새는 벽돌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책인데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정말 실전에서 부딪히면서 그 경험들을 그리고 대단한 필력을 지니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정말 하나하나 온몸으로 깨달은 실전 지혜가 가득하죠 그러면서도 또 결이 사이또이또리씨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요새 책추남 독서클럽인 베이직 북살롱에서는 세이노의 가르침 그리고 사이또이또리씨의 저서들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의 책을 가지고 이 세 회장님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또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싶은지 통합적으로 어떤 면들을 배우고 싶은지에 관해서 같이 토론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책 또 몇 곡지 소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꾼 판별법 2017년 4월 부자 전문가로 이름을 날린 유명 재테크 강사가 100억 원 가까이 되는 회사 돈을 챙겨 잠적한 혐의로 피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뉴스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다 그 강사는 선한 부자 조슈아로 알려진 조상훈이고 그는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아내와 함께 해외로 도피한 상태로 보도되었다 그는 2000년대 초 청년 시절 부동산 경매로만 10억 원을 번 성공신화로 화제가 되면서 부자학 전문 재테크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으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기 횡령 금액이 150억 원으로 나오기도 했다 1. 이 사건이 보도되기 6년 전인 2011년 6월 6일 나는 세이노 카페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선한 부자 카페 운영자 조슈아는 2011년 1월부터 선한 부자 천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면서 은밀히 투자자를 모아왔다 그러나 조슈아가 투자자를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부터였고 구딜 자산관리라는 주식회사 법인에 투자하라고 주주들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2009년이었으며 구딜 홀딩스라는 주식회사 법인을 만든 것은 2010년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액면과 5천원 주식을 2만원에 투자하라고 하였고 그 자금을 개인 명의 통장으로 받기도 했다 2만원 전액이 법인 통장으로 이끈되어 자본 잉여금으로 계산되지 않았다면 횡령 및 배임에 해당된다 또한 전환사체라는 것도 발행했는데 형식만 전환사체이고 실제로는 채권 채무 관계이며 이 금액 역시 전액 법인 통장으로 들어갔을 것으로 믿는다 총 투자액이 정확히 얼마나 모였는지는 조슈아가 알고 있을 것이나 수십억 원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래 내용은 선안부자 카페에서 조슈아가 2011년 1월에 카페 공지 상황에서 투자자들을 모으고자 선안투자 천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면서 공개적으로 밝혔던 경매 부동산 투자 내용들과 구딜 어셋이라고 하는 카페에서 조슈아가 쓴 경매 부동산 관련 글들을 발췌 취합한 뒤 세이노가 분석한 글이다 독자들은 이 글을 경매에 대해 보다 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조슈아가 투자하였던 경매 물건들에 대한 나의 분석 내용은 부정적이었고 그 양이 많아 여기서는 생략한다 경매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나의 분석 내용을 세이노의 가르침 다음 카페에서 읽을 수 있다 어쨌든 핵심을 말하자면 조슈아는 법인 두 개를 만들어 그 주식을 투자 희망자들에게 팔면서 그 법인들에서 경매 투자를 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왜 나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딴지를 걸었을까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기에 내가 조슈아 추종절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이렇게 이제 글이 있네요 첫째는 조슈아가 자기 자금을 함께 투입한 흔적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타인의 자금만을 끌어와 법인 이름으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낙동강 우리아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에도 운영자는 뻔뻔스럽게도 계속 잘 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슈아가 경매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돈으로 자기 자신이 부자가 되려는 속셈이 숨어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자금 흐름을 살펴보니 위 두 가지 사항이 틀리지 않았고 선한 부자라는 닉네임이 철저히 가면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사업을 하다보면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손바닥 보듯 보아야 할 때가 있다 이를테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는 얼마나 돈이 있으며 사장님이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명의로 된 계좌는 어디에 있는지 부동산 보유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재산을 어디에 숨겼는지를 알아내야 할 때가 있는데 합법적인 방법 이외에 말 못할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오래전의 일이다 나와 관련된 회사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약 25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바로 옆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옮겨온 것이었다 당신이 그 피해 당사자라면 그 옆 공장 회사의 재산을 모조리 가압류부터 하고자 할 텐데 어느 세월의 합법적 방법에만 의지한단 말인가 그동안의 재산을 다 빼돌릴 텐데 하지만 조슈아의 경우에 있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낙찰 관련 자료들만으로도 충분히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고 그것을 근거로 그 당시 내가 세이노 카페에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문제점들을 요약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1년 2월 21일 조슈아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롯데캐슬 아파트 101동 몇몇 호 펜트하우스를 경락받는다 당시 감정가는 25억이었고 낙찰가는 16억 2,205만 원이었다 조슈아는 이 물건을 아내 명의로 2월 21일 낙찰받았고 3월 21일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 12억 1,200만 원을 빌린다 그러므로 최대 약 9억 원 정도 빌렸다는 말이고 경락가와의 차액은 등록세 취득세를 합하여 최소 7억 몇 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조슈아가 지불한 셈이 된다 조슈아가 그 전에 살았던 성남 구미동의 단독주택은 아내 명의로 전세를 든 것이었고 보증금은 3억 원이었으며 기간은 2011년 10월까지였는데 조슈아는 그 전세 계약을 2011년 4월 27일 해지하면서 경락받은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따라서 로테캐슬 아파트를 경락받을 때 개인적으로 지불한 금액을 7억 몇 천만 원으로 잡고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빼면 4억 몇 천만 원은 현금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경매 투자를 한다는 그에게 그 정도 현금이 있을 리 없었고 결국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밖에 보이진 않았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1. 투자금이 모인 뒤 조상훈이 아내 명의로 펜트하우스를 경락받고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금은 어떤 식으로 갚으려고 한 것인지 2. 그 대출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입보를 선 것은 아니었는지 3. 법인 주소지를 그곳으로 등기한 것은 법인으로 하여금 임대료 같은 어떤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지 4. 부산 아파트 부지 공매에서는 법인 이름으로 경락을 받았으나 진입로에 해당되는 부지는 핵심 요지인데 아내 이름으로 낙찰받은 것 역시 아내에게 이익을 남겨주려는 것이 아닌지 등등 조슈아는 투자자들에게 오해사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할 것이다 조슈아는 아내 명의로 경매받았던 35층 아파트의 전망사진과 발코니 화단 조성, 사진 등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으나 내가 쓴 글 때문인지 낙찰받은 지 2년 3개월 만이었던 2013년 6월 26일 17억 5천만 원의 그 아파트를 매매하였다 하지만 나 다른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결국 2017년 가족 모두가 해외 도피를 하였는데 그곳이 말레이시아라는 말을 들었다 2. 부동산 투자를 빙자한 사기꾼들은 지금도 있다 부동산 경매의 귀재 혹은 경매의 신으로 불리던 서울레저 이상종은 400억 사기 범며 6년 도피 후 검거되었고 2019년 징역 9년을 받았다 20만 원으로 2년 만에 500억을 그리고 다시 1,200억 원을 벌었다며 떠들면서 유료 재테크 카페도 운영한 지앤비 그룹의 김길태 인터넷에 검색하여봐라 나오는 내용이 장난이 아닐 것이다 21세기 컨설팅에 양화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양박사로 통하던 글을 나도 2000년대 초에 두 번 만났었는데 내가 내렸던 결론은 사기꾼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명문대 출신의 공부도 잘했던 고교동창 한 명이 2006년 그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 친구는 동창들에게 회사를 적극 소개하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나는 그 친구에게 직설적으로 개뿔도 모르면서 그런 짓 하지 말 것을 얘기하였으나 그 녀석은 내게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고 결국 여러 친구들이 그곳에 투자를 했다 당시 그 친구가 동창들에게 뿌린 메일을 보면 이러했다 21세기 컨설팅은 1984년도에 설립된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로서 삼성물산 건설 부문 부동산 컨설턴트였고 지금은 전국 각 10개의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관광단지 개발업체입니다 10개 단지가 계획대로 개발이 완료되면 아마도 총 자산이 10에서 20조에 이르는 국내 최초의 관광업으로 대기업을 이룬 회사가 될 것입니다 개발 방식은 민자유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청과의 사이에 오고 간 공문이며 팩스 등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기술하면 땅을 나눠드릴 테니 기초 개발 비용을 부담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여유 자산이 있으신 동문 재현의 도움을 갈구합니다 어떤 금융투자보다도 나은 아니 금융투자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2년도 안 돼서 양화석이 도피하자 그 친구는 자신이 친구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자책으로 자살하고 만다 그 똑똑한 친구가 어째서 양화석의 꼬임에 넘어갔던 것일까 그 대표적인 이유는 양화석이 미래의 가상 수입을 확정 수입으로 포장하고 회사 보유 자산을 미래 가치로 계산하며 투자 유치 예정 금액을 확정 금액인 양 설명하는 것을 진짜 그럴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의 실체에 대해 개뿔도 모르는 놈이었기에 양화석이 똥을 된장으로 말해도 몰랐던 것이다 내가 조슈아의 선한부자 천인 프로젝트 글을 읽으면서 가장 분노한 것은 미래에 확정될 수입을 현재 확정된 수입으로 이야기하거나 채권 투자 활동 전체를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공개하면서 투자자를 모으고자 하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가 만든 법인 이름도 굿일이고 닉네임도 선한부자로 사용하고 착한 척은 더럽게 많이 했으나 그것들 모두를 분명한 미혹으로 보았다 자 이거 참 사기꾼들이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쓰죠 정말 여기에 덧붙이자면 모든 부동산은 매각되어 현금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익이 미확정이다 채권 투자 수익 역시 마찬가지이다 CB나 BW 같은 채권 투자가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고 운영 자금 규모가 1억원에서 2억원이라면 징검다리 디디듯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자금 규모가 커지면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게 된다 부티크 경영자들도 그런 어려움을 내게 이야기하곤 한다 3. 안친한 개인적 친분이 없는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 1. 흑수대로 태어났으나 투자를 잘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홍보한다 2. 사는 곳이나 고급 자동차 등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3.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목의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죠 필요할 때는 굉장히 굽힐 줄도 알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일단은 여러분 이것들 잘 보세요 3. 강의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회불을 걷거나 투자를 꼬드긴다 5.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6. 외모와 목소리가 좋은 경우들이 많으며 말을 잘한다 참고로 내가 지난 20년간 독자들에게 보여준 것이라고는 자전거 모형 사진들 뿐이다 나는 독자들에게 내가 소유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성을 여전히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흑수저 출신이지만 지금은 상가 투자와 토지 투자에서 독보적 주의를 갖고 있는 김종률, 옥탑방 보스는 세이노하고의 인연이 꽤 오래되었고 몇 번 만나기도 했었다 오래 전 그에게 내가 강하게 말했던 조언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물론 카페 등의 회원들을 공동 투자에 절대 끌어들이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지금도 나의 말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 4. 친한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 앞에서 말한 사기꾼들은 피해자와 학창시절에 알고 지내던 관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피해자가 예전부터 친하게 알고 지내던 사기꾼들도 있다 이런 연념들은 주로 은행이나 투자회사 등에 다니는 중에 동창들이나 친한 고객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투자 기회가 있는데 저는 자금이 없지만 하면서 꼬드기는 수법을 쓴다 내가 아는 놈은 산업은행 부장이었는데 바둑 모임에 참석하여 바둑을 두면서 넌지시 투자 기회가 있는데 내가 국책은행에 있는 공인이어서 참 아깝다 등의 말을 슬그머니 내뱉으며 친구의 동향을 살핀 뒤 친구가 투자하겠다고 하면 나는 공인임으로 절대 다른 친구들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고 입단속을 시켰다 그놈이 나중에 행방불명 상태가 된 후 드러난 사실은 아파트도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민영사 소송을 통해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느 은행의 여직원은 친하게 지내던 전문직 고객에게 은밀히 투자를 권유하였고 그 고객은 그 말에 속아 부모 형제의 돈까지 끌어다 넘겨주었으나 그 여직원은 자기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도피한 후 현지에서 자살해버렸다 이런 경우 돈을 찾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터넷에서 만나 채팅하면서 친해진 사람은 어떨까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에 속았던 10여 명의 독자들이 보낸 메일 중 기억나는 것은 외국인 스캠에 빠져있던 여자였는데 내가 그거 사기당한 것이라고 답을 보내주었음에도 영거프 세이노님이 몰라서 그러시는 거다라고 했고 털린 금액은 2억 원대였을 것이다 그 독자가 속아 넘어간 이유는 사기꾼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각기 다른 사람으로 위정하여 사용하면서 사기꾼을 믿을 만한 사람으로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영문 메일로 사기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별도로 얇은 책 한 권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수많은 메일 원본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정말 수법이 다양하고 영어를 좀 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넘어가곤 한다 5. 합법적으로 보이는 사기꾼들의 특징 펀드 사기꾼들의 경우는 은행 저축은 목돈을 만들 때까지만 해라 에서 내가 이미 라임펀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으니 그 부분을 참고하여라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펀드인데 믿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은행도 속아 넘어가니까 말이다 주식 사기꾼들도 많다 방송이나 인터넷에는 수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주식을 분석하고 추천하며 수백만 원의 회비를 받는 법인들이 있다 그 중에는 법인 주주들이 먼저 주식을 매수하고 방송 출연자들에게 그 주식을 방송에서 소개하라고 한 후 주가가 오르면 법인 주식들은 주식을 팔고 나가는 곳들이 있다 즉 법인에서는 방송이나 카페를 통해 회원을 모으지만 법인 주주는 개인 이름으로 주식을 미리 매입하였다가 빠져나가면서 큰 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곳 하나는 금관원 출신자를 고액보수의 임원으로 앉히고 각종 서류 작성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리딩방 따위에 속지 마라 이 바보들아 상장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을 가져서도 안 된다 한국경제신문에서 2022년 11월에 연재된 코스닥 탐욕의 머니게임 시리즈를 반드시 읽어보도록 하라 합법을 가장하여 어떤 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일반 주주들의 호주머니를 탈탈 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이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말과 거의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글을 쓰던 중에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일어났다 방화범은 주상복합아파트 시행회사에 6억 8천만 원을 투자했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시행사와 법인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으나 시행사 법인만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돈을 돌려두지 않았고 피해자가 또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 법인 자산을 압류할 수는 있었으나 대부분의 시행사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함으로 헛수고에 불과하다 법인 대표? 법인 대표 개인은 명백한 횡령이나 사기 행위가 아닌 이상 법인 대표로 도장 찍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한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느냐 라고 말하면 끝이다 그 와중에 자기 봉급으로 수억 원대를 법인에서 가져가도 횡령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법인과 계약할 때는 대표이사 암흑의 날인을 받는 동시에 개인 암흑의 개인 인감 날인도 받아야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 추궁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라 이때 계약서에 자필로 쓴 특약 조건들이 없다면 그 개인의 암흑에는 계약서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난 이러저러한 것으로 생각하여 도장 찍었다고 박박 우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은 상대방이 직접 자필로 적도록 하고 회사의 직책은 표시하지 말고 개인 암흑이라는 이름을 서명하도록 하고 개인 인감도 받아라 아 물론 그 암흑의 이름으로 등기된 자산도 없고 예금도 없고 모두 가족 이름으로 돌려놓았다면 그것조차 무용지물일 뿐이다 6. 사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호구되는 경우들 어떤 부동산 분양 물건에 대하여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보면 유달리 그 검색 결과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본래 분양 물건은 분양 대행사가 분양 성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 보통인데 어째서 그 분양 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중개업소들에서조차 물건을 소개하는 글을 그것도 아주 좋은 말로 도배가 된 글을 올리는 것일까 분양 대행사가 이른바 사이드들을 구하였다는 뜻이다 미분양 물건을 다른 중개업소에서 끌고 온 사람이 계약을 하게 되면 분양 대행사가 그 중개업소에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를 주게 되는데 그런 중개업소들을 사이드라고 부른다 즉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그 분양 물건에 대한 기초 자료들을 분양 대행사로부터 전달받아 예쁘게 덧칠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올리는 업소들이 바로 사이드인 것이다 전문적으로 사이드 분양 광고에 종사하는 회사들도 있다 인터넷에서 사이드라고 치면 자동차 사이드 미러가 많이 검색될 것이므로 분양 사이드라고 검색하여 살펴보아라 정확하게 분양 사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이드 광고들이 많을수록 좋은 물건일까 속지 말아라 때로는 분양 대행사가 사이드를 닥줬던 개신세로 만들기도 한다 분양 계획을 하려는 호구를 빼돌려 수수료를 안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호텔 분양 광고가 넘쳐났었던 때 나는 주변에 그거 투자하면 호구된다고 말하곤 했다 당신이 어떤 분양 호텔을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치자 상당수의 객실은 분양을 통해 팔아넘겼지만 일부 객실은 회사 명의로 당신이 보유하고 있다 이때 내가 호텔방을 빌리려고 한다고 치자 당신은 분양된 방을 내게 먼저 빌려주겠는가 아니면 회사 소유의 방을 빌려주겠는가 결국 회사 소유의 방들은 회전이 되지만 분양된 방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 수익 확정형? 누가 확정을 보장해주는데? 어떤 법인?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걸 믿으면 안 된다 2020년 10월 14일 KBS 뉴스는 2018년 기준 전국 분양형 호텔 가운데 단 한 곳을 뺀 나머지가 소송을 벌일 정도라고 보도했다 호텔이건 생활형 숙박시설이건 수익형 숙박시설이건 뭐든 간에 직접 사용할 경우가 아니고 투자 목적이라면 분양받은 사람들만 호구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아주 꼼꼼히 체크해본 후 결정하라 왜 호구될 가능성이 큰 것일까 기본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려는 사람들은 한 번의 기회에서 자기들이 먼저 빨리 부자가 되고 그래도 이익이 남으면 좀 나누어 줄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호구되기 싫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절대 그대로는 믿지 말아라 어떤 분양호텔은 골치가 아프니까 미분양 호실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회사에 대한 권리를 제3자 법인에게 현금을 받고 싸게 넘기기도 한다 그 제3자 법인은 호텔을 분양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관리비 장사를 하는데 적자가 났다고 하면서 관리비 일부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분양 소유자들에게 부과하여 이익을 취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그 호텔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인다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 법인을 내세우면서 투자자에게 몇 천만 원 투자하면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것과 함께 재배된 농산물 등을 보내준다고 하는 광고들은 어떨까 몇 년 후에는 투자금을 돌려주며 지급 보증을 통해 반환 보장해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글쎄다 내가 몇 군데를 꼼꼼히 뒷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역시 돌려막기 위한 호구를 찾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경우는 스타트업 투자와 관련된다 90년대에만 하더라도 에너지나 동력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는 이슈로 투자자를 모으는 놈들이 한국에 있었다 18세기 초 러시아 황제도 속였던 오르피레우스의 자동바퀴는 이런 유형의 사기꾼들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작품이었다 19세기에는 미국의 존 킬리가 물의 진동을 이용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액을 끌어들였는데 그가 사기꾼이었음은 그의 사회에야 비로소 밝혀졌다 현대에 나타난 대표적 사기꾼은 피 한 방울로 집에서 직접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호언하며 자금을 끌어모았던 테라노스의 창업자 홈스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뭔가를 연구한다고 하면서 혹은 무슨 특허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아름아름 소개로 투자금을 받는 회사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연구한다는 자들 바이오를 빙지한 곳에는 의사들도 있었다 그들의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그런 투자 사기에 당하였다 7. 사기꾼 피해자들의 공통적 특징 1997년부터 몇 년간은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로 인해 불안한 상태였다 그 시기에 캐피탈 회사로 위장한 여러 종류의 대부 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등장하여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 당시 내가 의문을 품었던 것은 왜 그 피해자들이 인천 울산 부산 같은 곳에서 유달리 더 많았을까였다 내 짐작은 이러했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나라 항구도시들은 밀수뿐만 아니라 화물 입출항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커미션 및 리베이트로 인해 검은 돈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다 그 검은 돈 때문에 이웃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고급차를 타고 으스대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며 그 이웃들은 이 세상에서는 돈을 쉽게 버는 어떤 투자 방법이 있지만 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어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에 쉽게 돈을 맡기는 것 아닐까 이 과정에서 사기꾼 피해자들은 결국 다음과 같은 공통점들을 보이게 된다 1.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것 같다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이 있긴 하다 카지노에 가서 잭팟을 터뜨리면 된다 그러나 확률이 너무 낮다 이게 중요하다 확률이 낮은 게임에서 행운을 기대하지 마라 코인 투자를 한 사람들 중 일부는 대박을 맛보기도 했겠지만 폰지 사기처럼 계속 새로운 구매자가 들어와야 가격이 유지되는 게임이고 네덜란드 튤립 투기와 그런 맥락에서 동일하다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도 새로운 구매자가 들어와야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지만 주식에서는 배당금이나 회사 가치의 증대라는 것이 존재하고 부동산에서는 임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도 사기꾼들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남해 회사 주식의 경우는 악명이 높은데 아이장 뉴턴처럼 머리 좋은 사람도 처음에는 이익을 맛보았으나 후속 투자를 계속하면서 결국은 현재 시세로 20억 원이 넘는 돈을 날렸다 반면에 음악가 헨델은 주가가 올랐을 때 재빨리 처분하고 더 이상은 투자를 하지 않아 상당한 이득을 보았다 2. 하루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 기본적으로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 그 사람의 자발적 의사로 내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는 횟수가 많아야 한다 자발적 의사라고 하면 곧 신뢰를 의미하는데 신뢰를 얻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룻밤 새에 그 신뢰가 쌓일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3. 저 사람은 고급차를 타고 명품도 많이 갖고 있으니 부자라고 쉽게 믿는다 슈퍼카나 명품, 호화로운 주택 등을 보여주며 자기가 아주 잘 살고 있음을 내세우는 연놈들은 모두 다 빨리 부자가 되려는 연놈들이지 실제 부자는 아니다 진짜 부자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기 소유물을 대중에게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 4. 착한 척하는 연놈들을 잘 믿으며 가스라이팅을 잘 당한다 내가 기부를 좀 했다고 해서 착한 놈일까 돕고 노인은 굶어 죽어도 돕지 않고 노숙자에게는 10원도 준 적이 없는데 그게 착한 거냐 사기꾼들이 착한 척하는 이유는 그래야 설마 저 사람이 저렇게 착한데 나한테 사기치겠어라는 믿음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30년 넘게 사기꾼을 잡아온 서울 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임채원 부장검사가 2022년 1월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에서 말한 내용을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네이버에서 사기꾼의 특징을 검색도 해봐라 기사가 미안할 정도로 잘해준다 사기 전문검사가 말하는 사기꾼 특징 이가영 기자가 취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도 함께 이렇게 링크로 여러분 같이 이렇게 상세글이나 댓글에 함께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축춘함이 이제 뭐 축춘함도 이제 경험을 해보게 됐는데 야 정말 금융 쪽에 도판과 돈판의 사기꾼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능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데 인간의 그 애고를 꼬시는데 아주 능수능란하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욕심을 너무 잘 자극을 해요 인간의 심리를 너무 잘 파악하고 그걸 다룰 줄 알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은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는 뭔가요?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을 본다 그렇죠? 우리는 겉모습에 혹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제가 주변에 정말 부유한 어느 일정 수준량 이상의 부를 쌓은 분들 가운데는 정말 자신의 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고려하셔서 꼭 생각해 보시고요 꼭 이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좋은 투자의 기회면 왜 굳이 나에게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서 돈을 써가면서 그 투자의 기회를 알려주려고 하는가? 왜 그 좋은 투자의 기회를 내 자신이 혹은 우리 가족만 알지 않고 나한테까지 알려주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 질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춘함이 알고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차근차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언제나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이 천지인의 공부를 조화롭게 해나가시면서 자신만의 투자 방식 지금 요새 책춘함에서 투자 마인드 북살롱은 정말 경제 위기 시나리오를 대비한 방식이죠 물론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아도 이걸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머니 북살롱에서는 우리의 마인드셋 먼저 잘 다듬고 있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의 욕심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 공부를 해가야 되죠 그리고 인간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심층 심리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삶을, 그렇죠? 메신저 비즈니스화 하는 것 이 부분 그래서 백만장자 메신저나 이것을 책춘함 삶에 직접 적용해 본 어쩌다 북튜버 한번 참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내 직업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삶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를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여러분, 여러분만의 알뜰한 부업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 가시는 그런 지혜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세이노 회장님이 아니시면 이렇게까지 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써줄 수 있는 분도 드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욕심을 다스리는데 그리고 어떤 투자 기회가 왔을 때 이 챕터 꼭 한번 잘 읽어보시고 또 연동된 기사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욕심에 한번 휩싸이면 이런 거 체크해 보기가 쉽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여러분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좋은 지혜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감사합니다